울진군은 2021년 1월부터 출산가정과 영유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합니다. 군은 출생등록지나 거주기간 등 상관없이 만옷의 직전달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특히 셋째아는 기존 5년간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합니다. 울진군 출산장려금 등 모자 보건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진군의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출생 후 5년 미만인 영유아에게 만옷의 직전달까지 첫째 돌제아는 월 10만원씩 최대 600만원을 셋째아 이상은 월 20만원씩 최대 1200만원을 신청자에 하나여 지원하며 신청은 관할읍 연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이 제도는 2020년 출생한 첫째아와 전이바에 대해 확대되었던 출산장려금 지원을 더욱 확대한 것입니다. 전창건 울진군수는 조건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장려 혜택을 시행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울진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창건 울진군수는 조건이 맞지 않아집니다.